보셨어요?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이 두 개의 그래프 잘 머릿속에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니까 자, 우리 이제 원금균등 방식에서 대출 상환액, 상환액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상환액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 원금균등 방식과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상환액을 계산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한 3, 4년 동안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문제가 나오다가 올해 이제 원금균등 방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는 하나 나왔다가 다른 거 나오고 그러지 않고 한 번 나오면 한 2, 3년은 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도 내년에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도 원금균등 방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정리해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자, 원금균등 방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원금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이미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년에 원금을 얼마씩 갚아야 돼요? 1억씩 갚아야 되겠죠?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거니까 만약에 20억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1년에 2억씩 갚아야 될 거예요 이자는 따로 계산을 할 거고 원금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원금을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할 거예요 언제나 이자가 두 번째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얼마, 몇 회에 낸다 이걸 계산하게 될 건데 매 기에 내는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억을 대출 받았다 그럼 10년 동안 대출 기간이라고 한다면 1년에 얼마씩? 2억씩 1년에 2억씩 원금을 동일하게 갚을 거예요 원금균등 방식이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자인데 아까 우리가 또 이걸 해석했어요 내가 대출금을 처음에 20억을 빌렸어요 20억은 대출금이라 그래요 대출, 원금을 줄여서 대출금이라 그래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갈 거예요 원금을 상환했다고 한다면 원금을 상환을 했어요 만약에 10억을 상환했다 그럼 이제 10억이 남았겠죠 이 10억을 뭐라고 한다? 잔금이라 그래요 아직 못 갚은 대출액, 잔금, 미상환 대출액 자, 그러면 연이자율이 우리가 말이 없으면 이자율은 연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은 1년 단위가 기본 단위고 만약에 원로 따져라 그럼 원로 이제 1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1년에 12월이니까 연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이때는 20억을 빌렸으니까 20억의 10%니까 0.2를 곱해야 되겠죠 비율을 곱하는데 퍼센트 없는 비율을 곱하죠 그러면 이때 2억을 이자로 내야 될 거고 그런데 이때 내야 되는 이자는 이미 10억을 갚았으니까 이 10억에 대한 10%예요? 10억에 대한 10%예요? 10억에 대한 10%죠 이거에 대한 10%니까 이자는 1억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자는 대출 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갚아 나갈 거니까 항상 뭐에 대해서 따져줘야 돼요? 잔금에 대해서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못 갚은 대출액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식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갚은 원금이 없을 때는 대출액이 잔금이 되겠죠 맞아요? 갚은 원금이 없다라면 대출액이 잔금이 되겠지만 이 대출액 곱하기 이자율 보다 더 큰 개념의 식은 잔금 곱하기 이자율 이걸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그럼 이제 잔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해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4회차, 6회차로 해보죠 6회차의 이자를 계산하려고 해보죠 6회차의 이자를 계산하려고 해요 20억을 빌렸을 때 얘기한다고 봤을 때 6회차라는 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이미 몇 번을 갚았고 몇 번째 갚을 거예요? 5번을 갚았어요 원금을 몇 번 갚은 거예요? 6회차라는 말은 이미 5회 원금을 상환했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5번 원금을 갚았는데 원금은 한 번 갚을 때 얼마씩 갚았어요? 2억씩 갚은 거죠 20억 빌렸을 때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억을 갚은 거니까 얼마 갚은 거예요?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은 10억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6회차의 잔금은 얼마일까요? 이 잔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20억을 빌렸을 때 10억을 갚았대요 그럼 잔금은 얼마예요? 10억인 거예요 10억의 이자율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회차의 이자가 얼마냐라고 하려면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니까 잔금을 알아야 돼요 잔금을 알려면 갚은 원금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6회차라고 나오면 몇 번 갚았다? 다섯 번 갚았다 이미 5회 원금을 상환했다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갚은 원금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대출금에다가 원금 갚은 걸 빼면 잔금이 되겠네요 이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이자가 나오고 얘와 얘를 더하면 이제 원리금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계산만 막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정은 계산을 해서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머릿속으로 원리를 이해하고서 이해하고서 내 계산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를 머릿속에 좀 정리하고서 계산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맞지라고 머릿속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상환액을 계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건 원금균등 방식이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원금균등 방식을 알아야죠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서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원금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해 나갈 거예요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갚을 거니까 자 그러면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100억을 대출 받았는데 기간이 대출기간 10년이에요 대출기간 저당기간이라고 하고 이자율은 말이 없으면 연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10%를 낸다 즉 대출금의 10%를 이자로 내야 된다라는 게 이자율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원금은 원금균등 방식이니까 총 대출액 100억을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똑같이 나누어 갚을 거예요 그럼 얼마씩? 10억씩 원금을 갚을 거네요 그러면 원금균등이니까 원금은 매 회차마다 10억씩 이렇게 갚아 나가겠죠 10억 10억씩 일정하게 갚아 나갈 거고 자 그럼 이제 이자를 계산할 건데 자 이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이자율이에요? 잔금이에요 잔금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 잔금을 계산하려면 몇 회차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회차를 보죠 1회차는 갚은 원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은 원금이 없으니까 잔금과 대출금이 어때요? 똑같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려면 100억에다가 이자율 얼마? 0.1, 10% 0.1을 곱하면 10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원리금은 20억 이렇게 될 거고 자 얘가 7회차라고 됐네요 7회차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원금을 몇 번 갚았다 이미? 6번 6회 원금을 상환했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고 자 그러면 6회 원금을 얼마씩 갚아요? 10억씩 갚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억씩 원금을 갚으니까 상환액은 얼마다? 60억을 상환한 거예요 60억 상환했다 그러면 100억 중에서 60억을 갚았으니까 잔금은 얼마예요? 40억에다가 0.1만큼 40억에 10%를 내는 거죠 이자로 그러면 4억이 될 거고 더하면 얼마? 14억 이렇게 되겠고 자 9회차도 한번 해보죠 몇 번 갚았다? 8번 갚았고 9번째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8회 원금을 상환했다는 의미니까 원금은 10억씩 그러면 곱하면 얼마? 80억을 상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잔금은 얼마? 20억 20억에다가 0.1이니까 2억이 될 거고 12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계산식은 사실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쉬운 조건을 제시하긴 했지만 먼저 원금균등 방식이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원금균등이죠 그럼 뭘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원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원금을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똑같이 나눠서 갚는다는 게 원금균등이니까 원금을 구하고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대출금의 이자율이 아니라 잔금의 이자율이다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야지 이걸 떠올리고 그럼 잔금을 어떻게 계산할까? 몇 회 차냐에 따라서 몇 회 갚았다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몇 회 갚았다라는 걸 통해서 갚은 원금을 계산하면 잔금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뭐가 된다? 원리금이 된다예요 내용을 보니까 원금균등 방식에서 원금이 이렇게 일정해요 만기로 갈 때까지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는 점점 어때서요?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럼 원리금이 점차 어때서요?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원리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리금이 줄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봐요 원리금 얼마 줄었어요? 6억 줄었죠? 원금은 똑같으니까 이자가 6억 줄어서 원리금이 6억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자가 2억 줄었으니까 원리금도 2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은 뭐가 줄어드는 만큼이에요? 원금은 일정하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리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금균등 방식에서 계산해 나가는 순서 원금이 균등하니까 원금을 구하고 대출액을 기간으로 나눠서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언제나 잔금에 대한 이자율이에요 잔금은 몇 회 차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7회 차다 그럼 몇 번 갚았다 6번 갚았다는 걸 떠올려서 갚은 원금 구해서 대출액에서 갚은 원금 빼면 잔금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원리금 이렇게 된다는 걸 머릿속에 여러 번 공부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먼저 달라드리면 안 돼요 해보죠 28에 나왔던 문제 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5억 원을 대출을 받았대요 대출금이 5억이고 자 9회 차에 상환할 원리금과 9회 차에는 원리금을 계산하고 13회 차는 이자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든 세 개든 원금균등 방식은 원리가 다 동일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뭐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얘가 원금균등 방식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원금 먼저 구해야지 그 다음에 이자 계산하선 원리금 구할 수 있지 라고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자 9회 차를 한번 보죠 자 9회 차에서 첫 번째 원금을 구해야 되겠죠 갚는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야 될 거예요 적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적는 건 설명 듣고 집에서 다시 풀 때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내가 쓰여지는지 머릿속에 좀 적어놔요 외우려고 해요 이해하면서 자 5억 원인데 우리가 공이 많으니까 공을 떨어지고 본다 그랬죠 5억 원이면 공 6개를 떼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500원 빌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500원 500원 빌렸는데 자 500원을 얼마로 몇 년이냐면 20년 걸쳐서 똑같이 나눠 갚는대요 20년 걸치면 25원이 나오겠네요 원금은 25원씩 갚는다는 얘기예요 500원 빌렸을 때 마지막에 공 6개만 붙이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줘야죠 자 그러면 잔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9회 차니까 몇 번 갚았다? 8번 원금을 상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금을 얼마씩? 25원씩 갚았대요 그러면 8번 25원씩 갚하면 계산하면 상환액이 얼마? 2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상환액은 200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500원 중에 200원 갚았으니까 잔금은 얼마? 300원인 거예요 그래서 300원 이자율은 연의 5%니까 퍼센트를 떼면 0.0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05를 곱하면 얼마? 15원 이렇게 그럼 원리금은 얼마? 40원 되겠네요 공 6개가 있겠죠 그럼 얼마예요? 4천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4천만 원이고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중에 찾으려면 13회를 또 구해야 되겠네요 13회 자 13회는 원금은 당연히 25원 갚을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하려면 몇 번 갚았다? 12번 원금을 상환했다 자 원금은 25원이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냐면 300원을 갚은 거예요 300원 갚았다 계산이야 뭐 계산기가 할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잔금은 얼마예요? 200원이죠 500원 중에서 300원 갚았으니까 이자율이 0.05 하면 10원 이렇게 나와요 공 6개 있으니까 얼마? 천만 원 이렇게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게 이제 1년 동안 원금 균등 방식 나오면 이 이상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몇 가지가 최고 문제인데 조금 이제 응용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나 기분 안 좋아 좀 어려운데 그럼 버려도 괜찮아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31회, 32회는 이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 요즘 이제 학기론이 좀 과도하게 접어들었어요 좀 쉽다가 한 최근 3년, 4년 동안 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는 가장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학기론이 그러니까 민법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게 아니라 학기론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만 알고서 내가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65점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니까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냥 좀 외우는 건 좀 단순해 보여요 내가 좀 공부해서 외우면 외운 것 같아 공부한 것 같아 다음날 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위안된 거예요 공부를 의자에 앉아서 했고 뭔가 좀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네 그럼 또 해야지 이거 반복만 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원리를 이해하면서 내 머릿속에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정도의 공부를 하고서 머릿속에 저장해놔야 이게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가고 좀 이제 멀쯤에 다시 한 번 이해하면 이제 세 달 네 달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셔야 공부양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학계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올라요 민법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재수하면 높은 점수 맞을 수 있어요 80점 이상 무조건 민법은 사실 조문이나 판례가 변하지 않아요 새로 추가되는 게 많지 않고 외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누적돼 쌓이는데 학계로는 이해하지 않으면 10년을 공부해도 50점 못 넘을 수 있어요 학계로는 특징이에요 이해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수업을 그냥 외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을 때니까 동영상을 여러 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5월달 7월달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2차도 공부해야 되고 그때는 동영상을 보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니까 동영상은 지금은 좀 많이 봐도 되지만 나중에는 동영상을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나중에는 내 교재로 내 자료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동영상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죠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약간 응용돼서 나왔어요 자 6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고 자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를 구하고 이제 금리를 구하래요 이자율을 구하고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봤더니 원금균등 방식이래요 어 그러면 원금균등 방식은 원금균등 방식은 첫 번째 뭘 구해요 원금을 구할 거고 두 번째 이자를 구하고 세 번째 더해서 원리금을 구할 건데 자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데 얘를 구하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고 근데 봤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1회차의 원리금이 4,400만 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4,400만 원 자 그러면 1회차 1회차에서 얘가 제시가 된 거잖아요 4,400만 원 공저수 때문에 얼마 44 이렇게 되겠죠 44 자 근데 이제 원금은 계산할 수 있죠 원금이 얼마인지 한번 보죠 자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로 나눠야죠 6억 원이니까 공저수 때문에 얼마 600원 600원을 빌린 거고 이자율이 이제 계산을 할 건데 600원을 30년으로 나눠서 갚아 나가니까 원금은 얼마씩 계산해요 20원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근데 1회차니까 갚은 원금이 있어요 없어요 상환 원금이 없어요 원금이 없다 그러면 잔금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대출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잔금이 600원 대출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자율을 곱하면 이제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보죠 그럼 이제 더 어렵지 않죠 원금이 20원이라고 구했고 이자를 몰라요 근데 원리금이 44원이래요 얘와 얘를 더하면 원리금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얼마예요 24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얘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냐 어떻게 계산해요 이걸 넘겨야 되겠죠 나누는 거죠 그럼 이자율 네모는 24 나누기 600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0.04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몇 프로? 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응용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도 괜찮아요 난 복잡한데 버려요 버리고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난 버릴 거야 시험장에서 사실 지금 편안한 마음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단순한 게 뭔가 우리가 배웠던 유형과 좀 달라지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갔다만 하고 시간만 뺏기면 오히려 안 푸니만 못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풀 수 있다 없다 10분 주면 풀 수 있어요 거의 다 누구나 다 괜찮은히 공부하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내가 이미 연습을 해가지고 딱 정형화돼서 풀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는 문제라면 손 대겠지만 어려우면 일단 패스하고 시간 남으면 풀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문제에서는 얘를 줬어요 우리가 이제 원금 이자를 구해서 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얘를 44원이라고 줬고 얘는 계산할 수 있어요 대출금을 대출기한으로 나누면 그럼 이자 구할 수 있어요 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 줬고 얘를 구했으니까 얘와 얘를 더해서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24원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해석하면 24원인데 얘는 이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잔금은 1회차니까 상환한 원금이 없으니까 대출금이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이자율을 곱하면 24원이 나와야 되겠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인 해석이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해석하는 데는 우리가 좀 수학적 능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수학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벌어도 괜찮아요 소개만 시켜주는 거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은 4%라고 계산했어요 이자율은 4%다 그럼 여기에 이제 3회차의 원리금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3회차에 3회차의 첫 번째 원금은 똑같이 얼마 20원 2번째 이자를 계산할 때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될 거예요 잔금에다가 이자율인데 3회차는 몇 번 갚았다? 2회에 원금을 상환했다 원금은 얼마씩? 20원씩 그럼 상환액은 얼마인 거예요? 40원을 갚은 거예요 그럼 잔금은 얼마? 600원에서 40원을 갚았으니까 560원에다가 0.04 이렇게 곱하면 4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42.4 4,24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올해 조금 어려워진 유형이 나왔다 라는 거 소개만 좀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무조건 처음부터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이런 유형조차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이걸 열심히 풀어보다 보면 한 3월달, 4월달, 5월달쯤 되면 어? 똑같은 문제네 똑같은 유형이네 라고 해석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연습해도 되니까 지금 막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됐는데 이거 풀려고 욕심만 내다가 시간만 많이 뺏길 필요 없으니까 어려우면 패스예요 한번 설명드렸더니 당연하네 뭐 똑같네 라고 해석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유형도 연습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상환액을 계산을 해봤고 자 금융론에서 전에 처음에 제가 금융론을 설명할 때 금융론은 원리를 알면 사실 많이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금융론에 소개되는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면 내용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게 무슨 뜻인지 단어를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면 네이버에 찾아보거나 네이버에 찾아보거나 선생님 설명 잘 듣고 적어두었다가 머릿속에 좀 용어 개념부터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자 저당의 유동화 보죠 자 저당의 유동화 보죠 유명한 녀석인데 어떤 건지 보죠 자 원래 이제 정확한 얘기는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어렵다 환금성이 낮다 유동성이 낮다라고 했어요 유동성이라는 건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있을 때 이거 현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에요 현금의 흐름을 유동성이라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부동산은 낮은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죠 내가 10억짜리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면 금매로 9억에 내놔서 팔아야 되니까 1억을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을 유동성을 늘려주는 과정을 이걸 유동화하라 그래요 자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당 채권을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럼 저당 채권을 뭐 한다는 얘기에요 현금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에요 저당 채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당권이라는 건 들어봤잖아요 근데 채권이 붙었어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은 주택에 대한 얘기에요 주택시장에서 주택부동산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얘기하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금융과 연관된 주택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동화 가정을 지금 불려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자 저당 채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현금화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자 은행이 있는데 은행을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자 차입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돈 빌리는 사람 차입자 돈 빌려주는 사람 대출자 대출자 차입자 얘는 주택을 살려고 주택소비자에요 그러면 은행에 찾아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주택을 살려고 하니까 주택의 담보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요 자 주택담보대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 그래요 모기지론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대출을 모기지론이라 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만 모기지론이라 그래요 모기지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기지가 있고 론은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기지론을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는 이유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자 그러면 은행이 만약에 현금이 500억이 있다고 해보죠 5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5억씩 5억씩 빌렸다고 했을 때 100명에 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차입자는 은행에 뭘 넘겨줘야 돼요 저당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담보대출이니까 담보 잡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넘겨주고 돈 빌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채금융을 해석할 때 모아 뭘 넘겨준다 그랬어요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 빌리는 걸 담보대출 또는 부동산이 아닐 경우에는 채권, 돈 받을 권리 채권, 회사가 반영하는 채권을 회사채, 이걸 줄여서 사채 채권을 넘겨주고 돈 빌릴 수 있죠 돈 안 갚으면 이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상한청구 소송을 하면 모든 자산에 압류를 걸어서 강제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채권을 넘겨주거나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담보대출이니까 차입자는 저당권을 넘겨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당권을 넘겨줄 건데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다 해보셨죠? 대출 해봤죠? 계약서를 담보 저당권만 넘겨주는 계약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장 한 10장 정도 계속 사인을 할 거예요 여기에 채권 계약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면 여기에 채권 계약도 들어있는데 저당권만 가지고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5억이었어요 돈을 빌려는 시점에서 그래서 좀 무리하게 돈을 많이 빌렸다고 해보죠 사학을 대출을 받았어요 돈을 못 갚았어요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받았으니까 이 저당권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겠죠 강제처분할 수 있을 거예요 경매처분을 해서 그제 돈을 빌려준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주택가격은 가만히 있어야 변해요 언제나 부동산에 갈 수 있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얘가 주택가격이 만약에 3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저당권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처분해도 3억밖에 못 받잖아요 사학을 빌려줬는데 그럼 1억은 재수없다고 퉁치지 안아요 절대로 은행은 끝까지 1억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권리가 필요한 거예요 채권이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처분해서 3억은 받았는데 1억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1억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청구수송을 하면 이 사람이 주택 말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토지, 공장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걸 다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은행에서는 저당권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채권까지를 동시에 넘겨받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저당권과 채권이 동시에 넘겨지면서 합쳐지는 새로운 권리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저당채권이라 그래요 뭐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이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기지라 하는 거예요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인 거예요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져 있는 저당채권을 모기지라 한다 모기지라는 뜻은 원래 라틴어로 목을 조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이걸 모기지라 했겠어요? 은행은 무조건 얘가 0원이 될 때까지 자산이 0이 될 때까지 빌려준 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라는 얘기예요 목을 어떻게든 조여가지고 부동산을 저당권 넘겨서 처분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아 냈다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 냉장고라도 팔아서 나머지 다 받아내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기지라는 새로운 권리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진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 이걸 주택저당채권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모기지라는 뜻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모기지라는 단어 저당채권이란 말이 나오면 어 이런 뜻이구나를 머릿속에 당연하게 해석하고 이제 접근해야 돼요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해주고 차입자가 돈을 빌렸을 때 저당권만 아니라 채권도 같이 넘겨지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저당채권 뭐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게 주택시장이니까 주택에 대한 거예요 이게 상가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라고 들어가면 안 되고 주택저당채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주택저당채권을 영어로 모기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기지 얼마치를 가지고 있냐면 500억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0억을 빌려주고 500억짜리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겠네요 맞죠? 금액으로 500억 빌려줬으니까 500억에 해당되는 저당채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단기로 일어나요? 장기로 일어나요? 1년 빌리고 갚는 경우는 많지 않죠 10년이나 15년, 20년까지도 빌릴 수 있으니까 얘가 장기로 일어나요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빌려줬는데 현금은 못 받고 원금은 회수 못 하고 저당채권만 가지고 있겠네요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에 얘가 저당채권은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바꾸질 못하고 현금이 줄어들어서 유동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금자가 돈을 많이 찾아가게 되면 얘가 현금이 없으면 부도가 나서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라에서 은행 무너지지 않도록 이 저당채권 500억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금융을 원활하게 잘 돌리기 위한 공사예요 공기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한국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이거 우리 줄여서 한주금융을 할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공사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LH와 얘를 주택이 하우스고 금융이 파이낸싱이에요 그래서 HF라 그래요 HF 근데 LH는 무슨 뜻이에요? LH 여보세요? LH를 몰라요? LH, LAND LH, LAND LH가 뭐예요? 우리 배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토지라고 해야 돼 토지, 토지 하우스가 뭐예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택이라 얘기해요 좀 유식하게 그러니까 LAND, 하우스니까 토지,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토지, 주택, 공사를 LH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LH가 중요하게 또 배울 거예요 공공토지 비축제도와 관련된 토지은행 제도를 LH가 전담하고 있어요 LH, 한국 LH니까 토지, 주택, 공사 이렇게 얘기해요 땅집, 공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토지, 주택, 공사 이렇게 얘기하고 HF라고 하는 건 한국에 있는 주택금융, 하우스 파이낸싱이니까 HF 한 주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저당 채권을 사드려요 근데 얘가 이제 5억씩 100명이 빌려줬을 때 5억짜리 만들었을 때 5억 팔고 또 만들어지면 5억 팔고 이러면 얘가 공기업이니까 바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안 사겠다 덩어리로 사겠다 저당 채권의 풀이라 그래요 풀은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억치, 500억치, 800억치 이렇게 덩어리로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현금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저당 채권이 뭐 됐어요 현금화 됐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화가 됐어요 그럼과 동시에 은행에 현금을 공급해 줬네요 맞아요 그러면 은행은 유동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저당 채권만 가지고 있다가 현금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한주금이 저당 채권을 사드리면서 현금을 넣어줬어요 그럼 얘가 이제 현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높아졌다 이걸 현금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나 은행은 건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BIS 현금 보유 비율이라 하는데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현금 비율이 높아져서 얘가 건전해졌다 안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한주금이 저당 채권을 사왔어요 근데 얘는 돈 벌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주택금융을 원활하게 잘 돌리기 위해서 들어간 투입된 공기관이니까 이 저당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얘를 변형시켜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바꿔줘요 투자 상품으로 바꿔서 이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이때 변형된 투자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주택저당 증권이라 그래요 주택저당 증권 이걸 영어로 MBS라 그래요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는 나중에 제가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한 7월달 8월달 이후에 잠깐 소개를 시켜줄 거고 일단은 그냥 외워요 영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우리말로 해석하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길잖아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이렇게 기억해놔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주택저당 채권이고 모기지고 MBS는 뭐라고 한다?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저당 증권 자 그러면 얘로 변형시켜서 투자자에게 팔아요 이 투자자는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예요 돈이 많은 연기금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는 현금이 많죠 현금 많아요 이 많은 현금을 은행에다가 넣으면서 은행은 위험하지 않는 곳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무위험률이라고 배웠어요 무위험률에 해당되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 예금 금리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전혀 위험하지 않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은행에 500억 현금을 넣어놨는데 예금 금리가 은행에 넣었는데 예금 금리가 2%라고 해보죠 그래서 안전하게 2%를 먹고 있는데 한주금에서 이 MBS를 발행했어요 근데 얘의 수익률이 MBS 수익률이 3%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2% 받고 있는데 얘의 MBS를 발행하면 이걸 사면 되는 거예요 얘가 나라 기관에서 보증해준대요 얘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서 망하지 않게 지원 정책이 충분히 있을 거니까 나라가 보증하는 공기업에서 발행한 MBS가 3%짜리 수익률이네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이걸 살만 하겠죠 맞아요? 맞죠? 얘의 요구 수익률은 2%인 거예요 2%만 넘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근데 얘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걸 사고 현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현금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차입자에 가고 이렇게 가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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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택금융과 관련된 돈이 원활하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이 전체 과정을 저당에 유동하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막 뭐는 뭐 뭐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외우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석하면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시간 많을 때 제가 하나씩 차근히 설명해 주었으니까 역시 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하나씩 그려놓고서 뭐가 일어나는지 각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꼼꼼히 한번 해석해 보면서 이해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복습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예요 주택시장이 그러면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자 주택금융이 잘 원활하게 되면 차입자가 돈을 많이 빌려서 주택을 많이 사겠죠 주택을 많이 사면 만드는 사람도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를 가지고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기업이 여기에 투입된 건 어느 정도 주택시장을 조정을 하겠다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미가 좀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주택시장이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줘요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그럼 많이 사드리겠죠 많이 사드리겠죠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주겠죠 은행이 돈이 많아요 은행마다 현금이 막 넘쳐나요 은행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대출을 해줘야죠 차입자를 찾아서 계속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겠죠 이게 수익이니까 그럼 차입자는 돈을 많이 빌려서 주택을 많이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주택 경기가 좋아지겠죠 반대로 주택 경기가 너무 투기가 발생하고 너무 과열됐다 그럼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면 얘의 예산 편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안 넣어주겠죠 은행에 돈이 마르겠네요 그럼 대출을 많이 못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을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숨겨져 있어요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투자자를 찾아서 직접 MBS를 발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니까 한주금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예외적으로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면 한번 보죠 이게 저당이 유동화라는 건 금융의 꽃이라 그래요 금융의 꽃이라는 거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서브 모기지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금융에서 위기가 와가지고 많이 무너져가지고 연준에서 은행 망하면 안 되니까 막 지원해가지고 은행을 막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얘가 500억이 있었어요 500억을 빌려주겠죠 그럼 저당 채권 500억짜리가 있겠네요 500억치가 팔면 또 500억 나와요 아니 다시 500억이 있었어요 현금이 대출해 줬어요 500억째 저당 채권이 있겠죠 이걸 팔면 또 500억 형님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팔면 500억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500억이라 해요 499억이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은행에 500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빌려주겠네요 그럼 또 500억째 저당 채권 만들어지겠네요 또 팔면 또 500억 만들어지네요 또 빌려주고 또 만들고 또 빌려주고 이렇게 하겠죠 처음에 은행이 500억밖에 없지만 차입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1조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 되니까 이게 과도하게 돌아가면서 만약에 주택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차입자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연세적으로 못 갚으면 은행이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은행이 망할 수 있는 사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던 거였어요 어찌 됐거나 은행은 적은 재원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차입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잘 돌아가면 금리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금리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은행들이 돈이 꽉 차 있으면 이걸 돈을 벌려고 대출을 막 너도 나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는 낮아지겠죠 대출금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동화가 잘 돌아가면 대출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염화금을 1차 시장이라 그러고 이 나머지를 2차 시장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다 2차 시장에서 일어났어요 2차 시장에서는 여기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났고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해줬고 저당 채권을 팔고 샀고 한주금이 역할을 했어요 은행과 투자자를 뭐 해주고 있어요? 중계해주고 있고 한주금이 MBS를 발행했고 투자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2차 시장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다 2차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1차냐 2차냐 구분하기 위해서는 1차 시장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1차 시장 저당의 유동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이라는 말을 썼어요 직접 여기에서는 저당의 유동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죠 뭐가 뭐 해주는 거예요? 대출해주고 뭐 넘겨주는 거예요? 저당 채권 넘겨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당의 유동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장으로서 일단 뭐가 일어난다?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저당 채권이 만들어졌죠? 저당 채권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 팔리는 걸 유통된다 매매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 아니라 형성되는 시장이고 누가 누가 있다? 사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걸 1차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1차 시장이란 말이죠 앞으로 나오면 학계론에서 저당이 유동화에서 나오는 시장이다 1차 하면 딱 3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시장? 대출 시장 뭐가 만들어졌다? 저당 채권이 만들어진 시장이죠 모기지가 형성된 시장이에요 누가 누가 있다? 사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나머지는 다 2차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하고 계속 나올 텐데 이 덩어리로 한번 여러분이 꼼꼼하게 백제 쓰면서 하나씩 단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를 해석하면 나머지 질문은 좀 어렵진 않아요 일단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면 그리고 이제 학교론을 배웠으니까 이런 걸 좀 배워야 내가 좀 배우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저당 채권이라는 건 모기지를 얘기하는데 모기지가 현금화가 되는구나 현금화가 잘 되는 걸 유동화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요 이걸 영어로 모기지론이라고 하고 그럼 차입자는 저당권을 넘겨줄 건데 저당권뿐만이 아니라 채권도 같이 넘겨줘서 합쳐진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저당 채권 모기지라 그래요 당연히 주택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은 현금을 빌려주고 현금을 바로 못 받고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어서 현금이 없어서 위험성이 좀 커져요 그래서 이걸 위험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은행이 망하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이 이 저당 채권을 덩어리로 사줘요 현금을 넣어주겠죠 그래서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거고 한주금은 저당 채권 사온 걸 가만히 내두는 게 아니라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변형시켜서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이 투자자는 은행에 넣고 있었는데 은행 예금금리보다 얘의 수익률이 크다라면 기꺼이 사겠죠 투자를 하겠죠 현금이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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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저당의 유동화 과정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건 여기서 저당의 유동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전체 과정이 이렇다 이때 1차 시장이라고 한다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저당 채권이 형성된 시장 누가 누가 했다 차입자와 은행으로 구성된 시장 이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잘 풀어낼 건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단계 출제자가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할 때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 어떤 내용을 쓰냐면 한번 보죠 그러면 그러면 과연 이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지 한번 따져본다라면 대출을 해주면 차입자는 뭘 갚아야 돼요? 이자를 갚아야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우리 이제 이자만 한번 따져보죠 이자 얘 갚아야 되는 이자율이 이자율을 만약에 5%라고 해보죠 이자율 5% 이자율을 유식하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해놔야 돼요 저당 수익률 금리라고 하고 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가서 이게 무슨 단어였지도 모르고 막 헤매면 안 돼요 이자율 차입자의 대출 금리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자율을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누가 가져가냐면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5%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현금이 없다라면 이걸 팔죠 넘기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이쪽으로 넘어가겠네요 근데 중간에 서비스는 했잖아요 차입자 만나서 직원 고용해가지고 투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 광고 했을 거니까 1%를 떼어먹어요 그럼 나머지 몇 프로 넘어가요 4% 넘어가고 얘는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 4%를 먹겠지만 얘는 돈 벌려고 투입된 기관이 아니니까 1%를 먹고 얘도 이랬으니까 나머지를 뭘로 MBS 수익률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MBS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3%가 되는 거예요 3% 자 그럼 이 투자자가 이걸 살려면 투자자가 최소한 만족되어야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가 은행에 넣어놨다라면 은행에서 2%의 예금 금리가 있으니까 2%를 넘어야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MBS 수익률이 더 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죠 근데 만약에 얘가 5%가 아니라 3%여서 얘가 1%라면 얘가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커야 되는 게 뭐다? 이자율이에요 얘가 가장 커야 돼요 얘에 비해서도 커야 되고 얘에 비해서도 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투자하려면 투자하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얘가 MBS 수익률이 커야 되는 건 당연할 거고 그러니까 이 저당의 유동화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딱 튀어나올 때 차입자의 대출 금리 차입자의 이자율 차입자의 저당 수익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가장 커야 된다 가장 높아야 된다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해석했으니까 이제 보죠 저당 채권의 유동화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커져요 현금화가 잘 되는 거죠 저당 채권을 권리를 현금으로 잘 바꿔줬으니까 유동화가 잘 일어나서 한정된 재원으로 아까 500억밖에 없는데 1조까지 빌려줄 수 있다 그랬어요 더 많은 차입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이걸 자꾸 대출해 줘서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어때서요? 낮아지고 대출금은 많아질 거고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거고 은행의 현금 보유 비율이 높아져요 높아진다를 재고된다 그래요 재고는 높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쓰는 건 뭐예요? 일단 우리 창고에 쌓아둔 거 중고 우리 학문적으로는 중고 중고를 재고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는 다른 의미로 명사로 다시 생각한다 이것도 아이를 쓰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이 재고는 중고나 다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고 재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이 어이 쓰는 건 높인다예요 높이 향상시킨다 자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진다 현금이 많아지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 주택금융이 활성화되고 시장도 잘 돌아가겠죠 이게 잘 돌아가면 그러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지겠네요 그럼 자가 소유 비중이 증가되겠죠 자 중요한 거 저당 이동화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가장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뭐랑 비교해도 저당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된다 얘를 이자율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당 시장이 1차가 있고 2차 저당 시장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2차에서 일어났겠지만 우리가 1차를 잘 정리해놔야 돼요 1차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맞죠? 대출 시장 뭐가 만들어져요? 저당 채권 뭐에 대한? 주택에 대한 저당 채권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모기지가 형성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 만들어지는 시장 최초로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진 시장이에요 누가 누가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렇게 3개를 딱 기억해놓고 나머지는 다 2차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유동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났고 자 중요한 건 저당 채권이 뭐 됐어요 여기는? 유통됐어요 사고 팔렸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팔고 한 주금이 샀죠 저당 채권 유통되는 시장은 2차 시장을 얘기하고 한 주금이 중계했어요 누구와 누구를 은행과 투자자 사이를 중계해줬고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해줬죠 현금을 유동화시키면서 넣어줬고 MBS가 발행됐어요 그래서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한 주금이 있었죠 이렇게 구성된 시장을 2차 시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차 시장은 대출이 일어나는 대출 시장이라 그러고 2차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화 시장 또는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만 그냥 무조건 외우면 오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할 건 이건 나중에 차차 외워도 괜찮고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해석하면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백지를 꺼내서 써봐야 돼요 1차 시장 세 가지 뭐라고 나와야 돼요 대출이죠 무슨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두 번째 뭐가 만들어졌다 저당채권 모기지죠 뭐에 대한 주택저당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형성되는 시장 누가 누가 있다 차입자와 은행 차입자를 주택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주택 살려고 돈 빌리는 사람이니까 문제 풀어보죠 30회에 나왔던 문제 보죠 30회 때는 보너스로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에서 MBS가 도입이 되었대요 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를 물어봤어요 MBS가 도입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발행해요 MBS 한조금이 발행하는 거죠 언제 발행하냐면 저당의 유동화 과정에서 얘가 발행했다는 건 저당채권을 사와서 주택저당증권 MBS로 발행했다는 거죠 유동화가 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도입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말은 야 유동화가 저당의 저당채권을 줄여서 저당의 유동화라 그래요 저당의 유동화가 잘 일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택금융이 확대돼요 그렇죠 주택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대출기한 자금이 풍부해져요 풍부해져서 자금대출이 확대돼요 맞죠 대출을 많이 해줄 거예요 대출이자율이 하락해요 은행 돈 많으니까 너도 너도 돈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금리가 하락할 거고 맞는 얘기고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융자받을 금액이 증가될 것이다 맞고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 차입자가 돈 빌려서 많이 살 거니까 주택 건설도 촉진될 수 있어요 많이 살려고 하니까 많이 만들겠죠 기여할 수 있고 5번 먼저 보죠 은행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유동화가 일어났으니까 유동성이 증대되어서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졌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너도 나도 소비자 찾아서 차입자 찾아서 대출해주려고 할 거니까 주택금융이 확대되어서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증가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지문도 의외로 또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MBS 도입을 저당 유동화라고 하면 그나마 좀 알겠는데 MBS 도입 이 MBS가 뭔지 모르고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썼어요 저당 담보부증권이라고 그런데 MBS에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이 주택저당 증권이고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MBS가 뭔지 알아야 돼요 MBS 나중에 이제 MBS가 네 종류가 유명한 게 있는데 외워야 돼요 MBS 네 종류 그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고 자 쉬었다가 쉬었다가 역시 또 학교는 시간에는 따로 시간 내서 막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가능한 쉬는 시간에 한 번 공부했던 걸 백지 꺼내서 한 번 써보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높으니까 가능한 그런 공부 방법도 좀 해보세요 쉬었다 갈게요 잘